우와 맛있는 냄새 웬 쿠키야? 우리 오빠 줄 거야 뭐? 또?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건 또 뭐야? 비밀 당신 정말 미쳤어? 왜 그래?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잖아 내 취미생활은 절대 노터치 한다고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만 아내의 덕후 팬질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김미남의 오랜 팬입니다 벌써 20년 된 팬이죠 김미남씨 다음 무대 준비해주세요 여기 팬 선물이요 오 아직도 인기가 여전하쇼 나 하나 먹어도 되지? 잠깐! 먹지마 그 쿠키 아휴 왜 그러세요 좀 나눠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내는 김미남의 20년치기 광팬입니다 아내가 누군가의 팬이라는 게 질투도 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응원합니다 그래도 질투나니까 오늘 밤에는 몰래 하나 훔쳐먹어볼 생각입니다 우리 오빠 맛있게 드셔먹어 우리 오빠 맛있게 드셔먹어 Americans 괜찮은 않стве일 아니지